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내 아이패드. 더 나은 유튜브 환경을 위해서, 편집 환경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패드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잘 싸져서 왔습니다. 열어보면 일단 아이패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건 애플펜슬 2세대죠. 그리고 이건 스마트 커버. 완전히 혁신인데요. 이렇게 열면 비닐이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칼에 쓸 필요가 없네요. 애플 감성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가벼운데요. 이거 진짜 엄청 가벼워요. 이 비닐을 뜯는 맛이 있죠. 이렇게,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아, 색깔 이쁜데요? 되게. 간지가 납니다. 이게 이제 특이하게 애플은 이번에 프로의 그 UFC, 아, UFC랬나. USB, USB, USB-C 타입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 하나하나가 다 애플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 간지납니다. 네,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과연 오늘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42달러가 됐습니다. 42달러입니다. 저는 42,000원 잡고, 140만원 나누기 42,000원은 네, 33개월이 나옵니다. 33개월 나누기 12하면 네, 2년하고 7개월 정도만 유튜브로 하면 네, 이것은 제꺼가 됩니다. 2년, 7개월은 금방이죠. 뭐, 83년도 갚아야 되는데 85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 네, 저 자동차와 네, 아이패드, 아이펜슬은 제꺼가 됩니다. 아, 몰라, 시발, 이따, 존댓어, 엄마.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광고 꼭 봐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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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